수달 찾아 모험 찾아 우리도 함께 가지요 이 티라노스가 레벨이 오 68 저 친구 괜찮은데? 오 오 잠깐만 야야야야 못들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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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살려줘 오 왔던 뭐야 깜짝이야 오 아니 이것은 공중구야? 오 대박 우리 수달씨님이 드디어 강림하셨다 얘들아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코 촉촉한거 봐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초록괴물 녀석이 어디 지금 우리 수달씨님이 지금 귀여움을 뽐내고 계시는데 머리를 들이밑느냐 오 뭐야 무슨일이야 아 잠깐만 야 수달씨님 노하셨다 진정하세요 수달씨님 수달씨님 어디 가셨어요 오 깔리면 안되는데 어디갔지? 아 여기 계셨군요 아니 어쩜 이렇게 숲속에 숨어있는 모습도 귀엽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친 하루에 낙이 되는 낙지같은 게임 방송 운학TV 운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크 서바이버 리버브드 같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리 공룡친구들하고 다같이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예기치 못하게 저쪽에 건축이 안되가지고 어쩔수 없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잖아요 근데 뭐 보다보니까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닌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직 반도 못 짓긴 했지만 그죠 그러면 일단 오늘은 건물을 짓긴 지을텐데 너무 이것만 하고 있으면 좀 노잼이니까 그죠 또 주변 탐험도 좀 하고 귀여운 수달씨님의 여자친구도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도 진짜 경치가 끝내주긴 하네 나도 이제 아재가 다 된건가 자연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아이고 근데 얘들아 이거 크라이오포드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 아직 안 꺼낸 친구들 있거든요 얘들 먼저 꺼내줘야 되겠다 얍 나와라 뿅 디메트로돈 4마리부터 둘 셋 으쨰 그리고 넷 우와 그리고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어 우리 수중생물들도 꺼내놓을게요 어 뭐야 아 내가 물속에 들어가야되나 어 요렇게 뿅 그렇지 우와 생각보다 덩치가 컸구만 얘들 얘들아 지난번에 여기 주변에서 알파 메갈로드 봤거든 어 너희 조심해야된다 멀리 나가면 안돼 아직 내가 울타리를 안만들어서 어 각별히 주의를 해야돼 자 떠나기전에 마취약도 좀 예약을 해놓고요 여태까지 많이 썼으니까 옳지 자 아이템 정리하는 사이에 날씨가 좀 구려지긴 했지만 고참이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가자 자 간단하게 뭐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만 해도 한마리쯤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어 문제는 암컷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어 쉬는 사이에 날씨가 좀 개인거 같은데 어 아주 좋은 증조야 그럼 빠르게 다시 출발 아 근데 이렇게 그냥 빠르게 지나오면서 훑어보니까 잘 안보이긴 하네요 이거 물속에도 꼼꼼하게 봐야되가지고 그죠 일단은 한바퀴 빠르게 돌고 내려올 때는 직접 걸어내려와야겠다 야 근데 이사온다고 다같이 왔을 때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니 어 고참이랑 둘이 오니까 진짜 순식간이긴 하네요 수달 찾아 모험 찾아 떠나는 아크여행 우리도 함께 가지요 너무 멀리 왔는데 어 여기서부터 돌아가야겠다 찾지 까꿍 어 야 트로돈 시체가 또 있네 어 물속에 트로돈 시체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어 아니 지금 어 수달이 좋아하는 실러켄스랑 검치연어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수달이 없다고? 아 오히려 수달이 없으니까 얘들이 살아남은건가? 어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이 물고기들이 안보이는 곳에서 어 수달을 찾아야겠네 그죠 어 아이 숨 막히 죽을뻔했다 어 뭐야 야 딜로포가 형도 저렇게 잘 쳤어요? 어 하하하하 아 근데 딜로포하니까 우리 처음 지었던 기지에 놔두고 온 딜로포 가족들 생각나네요 잘 지내고 있으려나? 자 별 기대는 안되지만 보급상자 한번 확인해보고요 어 망가질듯한 메갈로케로스 안장 비슷한거 저번에도 받았던거 같은데 어허 아니 그리고 줄거면 그냥 안장을 주지 어 설계도를 주네 어 저 설계도 일회용 아닌가? 재료가 어차피 쎄야 되잖아 약간 치사구만 어허허허 어 근데 큰일났다 여러분 지금 강줄기가 끝나가는데 지금 수달이 한 마리도 안났는데요? 아니 지금 암컷수컷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없어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이렇게 귀하신 분이었단 말인가 세상에 야 진짜 없다 이까지 왔는데 없다고? 야 이녀석아 나를 지금 열받게 하지마라 이녀석아 어 뭐야 이게 알파인가? 어 아니 랩터가 이렇게 잘 버틴다고? 어 우리 고참이 약간 위험한거 아닌가? 야 고참아 몸사려라 어 사려 사려 으쨰 옳지 와 88이었네 오 어쩐지 잘 버티더라 어 뭐 이것저것 죽어간거 같은데 뭐 딱히 쓸만해 보이는건 없어요 허허허 아 진짜 마지막이다 저기 강 위에까지 딱 한번만 더 올라갔다가 돌아옵시다 이대로는 아쉬워서 못들어간다 아 알고보면 저 테러버드란거 뭐 뭐야 뭐가 날아가는거야 아 저쪽에 늪지대라서 늪지생물들이 있네요 어 아 저 친구들이 지금 수달에 젠을 방해하는거 아니야? 이대로 돌아가긴 너무 아쉬운데 오오오 야야야야야 오리 한 마리 온다 오리 한 마리 온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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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 테러 보던 녀석 저 맛있는 검치 연어 우리 수달님 오시면 제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구만 진짜 안 나오네 와 미련을 버리고 집에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야 지금 3시간을 찾았는데 한 마리가 안 나오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계획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원래 수달을 데려갈 수 있었으면은 어 자원 캐고 했을텐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바로 설산으로 가야겠어 아이고 얘들아 나왔다 와 별일 없었지? 어 진영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군 좋았어 잠깐만 정비하고 바로 다시 출발합시다 어 이대로는 있을 수 없어 아이 또 누가 이거 우리집 옆에다가 쓰레기를 버려놨어 이거 쓰레기 많네 이거 봐 자 어쨌든 바로 설산으로 다시 출발 갑시다 아 근데 설산에 지금 새로운 친구 만나러 가는 거기도 한데 어이 구조물을 좀 가지고 갈걸 그랬나? 어 저기 가가지고 막 자원 캐고 이러다가 공격 받으면 상당히 난감해질텐데 아이고 야 그냥 가면 안되지 이거 레벨 확인하면서 가야돼 쓸만한 친구 있나? 일단 메머드들이 보이는데 어 레벨들이 다 낮네요 저기는 또 무슨일이야 와 완전 엉망인데? 어 뭔일입니까 얘들아 와 패싸움이다 패싸움 지금 칼리코테리움이랑 다에오돈들이랑 지금 떼싸움을 하는데 어이구 죽었다 야 저 메떼지들이 보기보다 세구나 어 물이 지어다니니까 무섭네 거기다 아르전타비스가 한 마리 끼어 있는데 쟤도 살기가 어려워 보이죠? 어 야 레벨도 확인 못했는데 이거 바로 죽었네 어 저 앞에 있는거는 유티라노스랑 어 카르노타우루스들 같은데요? 어 카르노타우루스 예별에 관심이 없고 유티라노스가 레벨이 오 68 허어 저 친구 괜찮은데? 오 근데 이거 유티라노스를 잡으려면은 어디 가둬야 되는거 아닌가? 이 주변에 카르노타우루스들까지도 있어가지고 일단 격리를 시키고 가둬놔야 될거 같은데 여기 지형이 너무 험해서 야 이거 약간 골치 아프긴 하네 일단 카르노들 먼저 정리를 해주구요 어 다잡았나? 어 이거 뭐야 이거 멧돼지가 이쪽으로 왔는데? 어 이 멧돼지는 아 나를 노리는거야 얘들아? 오 왔또 뭐야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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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일이야 이게 겁에 질렀다는데요? 우리 고참이가 그럴리가 없는데 고참아 너 고참이잖아 정신차려 아이 10초 동안이나 아 이게 무슨일이야 어디로 가니? 어어 제발 이상한데로 가지마라 오 그렇지 그렇지 오우 다행이다 아니 누가 우리를 겁에 질리게 했지? 어 유티라노스인가? 저게 유티라노스의 능력이란 말인가 아니면 아까 그 멧돼지가 그랬을리는 없을거 같은데 야 잠깐만 지금 멧머드랑 싸움 붙었다 멧머드 레벨이 낮아가지고 괜찮은거 같긴 한데 아 공포 맞나보다 멧머드가 지금 약간 패닉에 빠졌네 어 이 친구 여기 밑에까지 떨어졌네요? 어 이러면 기회 아닌가? 어 잠깐만 그대로 있어봐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야야야 어 어디로 왔냐? 와 뭐야 쟤 어떻게 올라왔지? 어 야 됐다 지금 이 위치면은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? 어 좋아좋아좋아 그렇지 어 잠깐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마비되면 쟤 물속에 가라앉는거 아니야? 아하하하 몰라 일단 잡고봐 어 도망가나 벌써? 벌써 도망가려고? 안돼 가지마 친구야 아하하하 아이 쟤 잠깐만 쟤 어디까지 가는거야? 아니 이러면 못맞추는데? 어 맞았네? 어 야 저 내가 밥 다해놨는데 지금 멧머드랑이 지금 야 거기다 멧머드랑 레벨도 지금 72? 와 야 너는 살아나오기 힘들겠다 아 이거 내가 지금 마비 다 시켜놨는데 죽었네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그러게 왜 그쪽으로 도망을 갔냐 나름 레벨 높은 유티라누스였는데 그죠? 마비 화살만 또 날리고 아휴 아깝구만 어 야 색깔 진짜 이쁘다 와 콧불서 근데 이거 레벨이 좀 낮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어 야 자원 캐고 있는 사이에 저 콧불서 싸움 붙었는데? 저 멧돼지랑 1대1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어 근데 죽을거 같다 아 이 멧돼지 녀석 이거 오 나한테 온다 자 일단 유티라누스도 한번 실패했고 네 콧불서도 물 건너갔기 때문에 또 새로운 대상을 한번 물색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마비 화살이 50대도 안되는데 이러면 레벨 높은 애는 못 데리고 가겠네요 그죠? 어 어 유티라누스 레벨 8 아 진짜 8은 좀 너무 낮은데 야 근데 어차피 마비 화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과연 이 허접한 건축물이 여기서도 통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어휴 설치하기 왜 그렇게 어려워 이거 아 나와라 얍 뿅 뿌직 그렇지 여기야 여기야 여기라고 이쪽이야 오 나 봤다 나 봤다 아 근데 카르노타로스가 먼저 올거 같은데 어차피 야야야 카르노는 잡아야되는데 오 어 잠깐만 야야야야야 못들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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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살려줘 살려줘 얘들아 와우 오 아 저기가 좁아서 못들어오는구나 어 잠깐만 야 이렇게 되면 와우 나 살아있니 와 와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웟 와 와 겨우탔다 와 렉스를 탔으니까 이제 너는 죽었다 이 녀석아 이 녀석 와 시커벤네 진짜 와 아니 무슨 애들이 지형을 무시하고 날아다녀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이 건축물은 아예 유티라노스가 못들어오네요 좁아가지고 어 요거를 좀 더 넓혀가지고 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 친구들이 생각보다 덩치가 크네요 그러면은 석재 공룡문을 일단 한번 만들어보자 어 근데 이거 딱 문이 맞아떨어지지가 않네요 어이 그냥 설치해도 되는건가 어 약간 미심쩍은데 어 일단 문은 잘 열립니다 아니 쟤는 또 저기서 뭐해 어 이거 뭐야 뭐야 아니 놀래라 뒤통수였구나 아니 얘는 또 뭐하다 여기 갇힌거야 하하하하 골치 아프네 야 그냥 여기서 또 아까처럼 화살 쏴볼까 그러면 못 올려나 야 혹시 모르니까 가까이 가보자 일단 저 카르노타로스는 잡아야 되거든요 어 아 이런 또 날라간다 아이고 아이고 하하하하 야 이거 공포 되게 까다롭네 으악 오케이 일단 카르노는 어이구 시체가 저렇게 됐냐 카르노는 처리를 했구요 으쨰 야 근데 쟤 갑자기 튀어나오는거 아니야 약간 불안하긴 한데 계속 어 하하하하 내가 이거 주변을 잘 살펴야 돼 또 누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 자 이제 마비와살이 24발 남았습니다 그 안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 이거 말짱 꽝대는거야 어 됐다 됐다 야 기절했다 기절했다 어 물에 빠졌나 빠진거 아니죠 어 여기 얕구나 아 좋아요 이러면 가능성이 있지 어 야 저기도 유티라운스 있는데 쟤는 레벨 아 16이구나 오 이쪽으로 오지 않게 경계를 잘 해야겠는데요 카르노가 3마리나 있어 야 조련 퍼센트 이제 20%네 어 얘들아 좀 오래걸리겠다 어 야 나 이제 보니까 맨발이네 아 이거 아까 맞으면서 다리가붓이 깨졌구나 어 어 이거 보기만 해도 춥네 얼음위에 맨발이라니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야 아리젠탑이스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어우 큰일날뻔했네 어 친구야 진정해 진정해 넌 갇혔어 어 기억 안나니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이오포드라는게 있다 어 잠깐만 오토 커리지 오픈? 커리지? 용기를 주다? 이게 뭐지? 어 뭐 버프같은건가? 어 일단 꺼져있네요 야 일단 들어와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렇지 어 야 이거 잠깐만 여기 오 여기 기억난다 예전에 시즌1때 이 동굴을 본적있어요 이 동굴 있었네 아니 나 여기 옆에 건축물 짓고 있었는데 이걸 왜 몰랐지? 어 여기 되게 무서웠던걸 기억하는데 그죠? 이런 덴 함부로 들어가면은 안돼 그지? 야 우리 걸어보니까 GPS있는데 기록이나 해둘까? 어 여기가 지금 29.4에 31.9? 됐다 기록했습니다 어이 춥다 어이 춥다 여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나 한번 보긴 봐야되는데 그죠? 아니 근데 저기도 유티라누스가 어 아 맞다 나 지금 마취하살 다 썼지? 어 어쩔수 없네 집에 가야겠다 얘들아 나중에 보자 어 이 허접한 건축물은 어 나중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아니 뭐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도 한것도 없는데 시간은 왜 이렇게 잘 가는거야? 이거 수달찾다가 시간을 많이 날려서 그런가? 어? 얘들아 오랜만에 새 친구가 왔다 나와라 뿅 오 오 생각보다 크네 진짜 아 근데 친구야 너 내가 탈수있나? 당연히 안장이 있겠지? 어 유티라누스 안장 어 배웠네 나? 탑승해보자 오 야 너 근데 혹시 까마귀의 조상 아니지? 어 흐하하하 아 야 승차감 괜찮은데? 속도도 나쁘지 않고 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와 오 무능포즈도 아하하하 엣지가 있네 자 그럼 마비화살을 좀 보충을 해볼까요? 마취약을 만들어 놓게 하고 갔다왔기 때문에 어 충분히 제작이 될 것 같긴 해요 마비화살 어 100개 100개 어 200개 정도면 한두 마리는 더 잡을 수 있겠다 어 근데 이 친구 이제 보니까 스킬이 두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요거 클릭하면은 요렇게 아래쪽을 보면서 한번 짖고요 C를 누르면은 요렇게 위를 보면서 짖어요 침 튀는거봐 이제 해가 지는군요 와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오늘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는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우리 슈다야씨님 여자친구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3시간 동안 찾았고 오늘 어찌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단 말인가 진짜 어 유티라노스라도 안 데리고 왔으면 큰일날 뻔했어 역대급으로 성과가 저주한 날이야 뭐 하지만 그런 날도 있는거죠 그죠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